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움이 하염없이 나는 간다 내 이름이 뭔데? 왜 내 이름을 해봐요 얘기 머릿속에서 뱅뱅 돈다는 얘기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거둬 같아 기억 속에 잃어버린 필름 안조가 그 안에 담겨있던 것은 미미였다 안개 속에 눈을 떠라 기억나요? 당신이 처음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 기억나? 두 번째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난 울어버렸어 그 말이 마지막이면 어쩌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만 난 울어버렸어 끊겨진 필름 한 조각 속에 난 분명히 여기 있었다 나머지 조각들은 내 어두운 기억 속 어느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일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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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